에휴 데도 않는 애들때문에 분위기 시벌 이게 뭐예요 괜찮아 야 존나 억울거리는데 내가 한마디 할게 얘들아 사랑해 사랑해 어 오글거리는 거 존나 싫어하네 투리닝 차차 1등시 500개 무한코인 랄프야 걸어줘 오케이 렛츠 겟잇 휴대폰 던질 뻔 했잖아요 아유 아유 미안해요 음 휴대폰 던질 뻔 음 미안해요 아 비명 질렀어 야 그리고 저기 뭐야 아까 그 미션 걸어준다는 친구 어딨냐 너 일로 놔봐 너 아까 그냥 허투루 한 말이냐 아니면은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이냐 미션 걸어줄게 폴가이츠스 득에 쟤 했던 애 일로 와봐봐 음 나도 1등시 500개 무한코인 아이고 우리 생닭코트가 또 1등시 500개 무한코인 앙 아이다 헤헤헤헤헤헤 더 망갔어? 아 아 자 오케이 미션 5개까지만 받아보자 지금 2개 들어왔거든 음 랄프 한 명 더 있어 1등시 500개 네 확인하세요 나도 한번 가보자 500개 아이고 우리 코트도 오케이 알겠어 1,500개 1,500개 나 있다 1,000원 가야잖아요 이거 달라면 아니 근데 네 아 너 엊그저께 아 어저께 있었잖아 같이 있었잖아 네 어제 5등 했던 거 봤잖아 맞죠 너무 아쉬웠다 그렇게 아쉽진 않았어요 근데 어? 아니 혼자 그냥 죽으러 가더라구요 아니야 나름대로 최상화 다했어 에드벌론 20개 고맙습니다 1등하기 어려워요 60명 중에 아 아기들이 하는 게임이라서 1등 할만하지 않냐 전혀 전혀 어이구 우리 재훈이 탑 8등 안에 들시 200개 우리 재훈이 그 코인은 몇 개야? 재훈아? 음 자 마지막 미션 하나만 더 받을게요 이 게임 아가들이 하는 게임 아니야 형 근데 몇 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8시되면 잘게 음 그래 8시까지 가 알았어 3코 3코 오케이 확인 미션 건 사람들 자기 코인 확인해주고 이거 아가드라는 게임 이 게임 절대 아니야 수염 덕수룩하게 나고 진짜 게임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진짜 산전수전 RPG MMO 어? 저 뭐야 뭐 FPS 어? 전략 시뮬레이션 모든 게임 장르를 섭렵했던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는 고수와의 대결이야 이 게임 절대 아기들이 하는 게임 아니야 어 게임에서 산선주선 다 겪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야 이 게임 음 난이도 굉장히 높은 게임이야 정준하 후비고 리액션 정준하 후비고 리액션 난 정준하 아저씨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후비고던데 후비고 어 너무 고맙고 자 오케이 돌린다 이렇게 세팅하고 잡아야지 못 잡겠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멍충멍충 자 서버 맞추고 돌렸다 저격할 시어머님이 일주일치 카레 끓여놓으신 시옥이여 엄마가 끓여놓은 카레 난 진짜 싫었는데 숨 들숨 날숨 할 때마다 그 뭐냐 뭐가 들어가지? 카레 들어가는 거 성분 황? 유황 냄새 유황을 먹는다고요? 뭐지? 강화 강황 냄새 어우 들숨 날숨 할 때마다 강황냄새 뭐 맛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진짜 한솥을 해놓거든 렛츠고! 헤헤헤헤헤 야 이 개새끼들아 비켜 아 여기 막혔다 양쪽으로 가가지고 모지란 새끼들 아 애들이 진짜 그 작용 반작용의 그 법칙을 몰라 왼쪽 문 열고 오른쪽 문 열고 회전문에서 저런 짓을 한다는 그 사람 새끼들이야 원래 회전문이라는 거는 기본 골조 자체가 오른쪽에서 미는 거거든 근데 왼쪽에 가가지고 미는 새끼들은 진짜 회전문 안 타본 새끼들인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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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일라 성공 긴 조 very good very interesting 땡큐 appreciate it 발음질하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in spectacle and exciting and effectaculum.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I'm coming for you, London. This map is speed socket. I'm coming for you. I'm coming for you. I'll show you. This map i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Hey! Oh, 1등? 설마? Fucking great. Holy fucking shit. Oh, no, fuck you. Oh, fucking. Good job. Good job. Good job. Oh, my gosh. Oh, my gosh.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Oh, my gosh. Oh, my gosh. Good. Very good. Oh, my gosh. I can't ignore it. Oh, my gosh. Oh, my gosh. Good job. 이라 너무나도 깔끔하게 들어가버렸쥬 뭐래 토익시험 보면 발사이즈 나오는 새끼들이 난 지금 토익시험 봐도 예전에 내가 960점대였으니까 지금 보면 900점대 정도 나올걸 어 냉장고를 영어로 왜 모르냐 아이스벅스 개새끼야 맞습니다 무시간 너무 자서 가자아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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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야야야야야!!!! 야 candid four 이거 다 쓸려다가 자 오른쪽 유리쪽 오.케잇 오..안대 안돼 와우 자 현재 13등 얍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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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명 생존 1등시 1500개 8등이상 200개 3코인 아 육강링 결승이네요 일단 8등까지만 노려보자 어 아 아 아 아 나 저 맵 진짜 싫다 내가 저 맵에 좀 약한 것 같아 이게 어렵냐 에이 씨발 정말 짜증나는구만 괜찮아 나에게는 이 코인과 무한 1등 코인이 있다 한 명은 8시에 퇴근한다고 한다 이미 지금 시간은 방종 시간을 넘어섰다 방종 전에 2700개 야무지게 냠냠 빨고 깔끔하게 퇴근해보자 오늘 1등 가기야 돌릴게요 퀵뷰 하나 줘 랄프야 네 잡아야지 못 잡겠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응 돌렸어 히 히 아 짬프맵 어 난이도 굉장히 빡센 짬프맵 히 히 히 히 히 히 스타러스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아.. 거진 다 했는데 어허 이거 에바한데 어허 겅 겅 겅 겅 겅 겅 겅 겅 등등등 오 아냐아냐아냐 아씨 말 또 실수했네 병신같이 어제 야씨 말 왜 내려가 아 아 아 나와 아 안 돼! 아 아 아 아 마쿠이밍 왜이래? 그럼 알겠습니다 어후 어후 어허... 마지막에 밑에 있는 거 그걸 왜 못 볼까? 내가 두 번 실수했으니 다음 부에는 금액 걸렸을 때 절대 실수할 일 없을 거야 한 번의 실수로 또 이렇게 코인 하나를 날리다니 바보 같은 새끼 정말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잡아야지 못 잡겠지 가자 진짜 가자 아 들어가고 싶지? 못 들어가지? 아니지? 아니지? 비힘 부ief 부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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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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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 포킹 쉣 고우 포킹 쉣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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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놈들어 야 진짜 시발 놈들어 쌍놈들어 나와 나와 야 비켜이 씨발 놈들어 야 씨발 비켜이 개새끼들어 어 뭐야 와 얘들 존나 잘하네 이거 아 뭐야 이 새벽반 개새끼들 완전 고인물새끼들 밖에 없네 아 정말 코인 없나요 아 저 미션 없나요 미션을 잡고 있습니다 미션 없나요 미션 없나요 미션 없나요 미션 해주실 분은 10개로 미션을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본인이 원하는 등수와 본인이 원하는 코인 개수를 적어서 예 미션을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제발 미션 걸어주세요 하하하하 제발요 오빠 춤 한 번 보여주면 세코 플러스에 탑 10으로 낮춰줄게 오빠 춤 한 번 보여주면 세코 플러스 탑 10 제온 200개 걸었던 나이지 네 싫어 그걸로는 우리가 합의가 어렵겠네 미안해 미안해 안 할 거야 잡아야지 뭐 잡겠지 아 졸려 아 골 받는 미션 마지막 라운드 골 등 100대 자 생다코트가 졸리대요 이 500개 미션 건 우리 생다코트가 졸리대요 생다코트는 이번 라운드까지만 보고 가세요 이번 판까지만 아 뭐야 미친 새끼들아 톨스 에헣헤헤 좋았어 이야 아 삼성 좋아스zą 이야 후이 후차 jeje 에휴 끝! 컷! 벌레 컷! 이거 1등만 하자 얘네 뭐 팀이야 뭐야 대가리 긴 새끼들 4명 똑같은 색깔로 맞췄네 과연 무슨 맵일까요? 롤아웃! 아 이거 아 나 이게 돌아가는 맵을 잘 못할까? 아 이제 내가 이끄게 으 으 으 으 으 으 우유 하... 우와... 어어어 아 씨 나... 어? 게이득? 정말 게이득인 부분이군요? 정말 게이득인 부분이군요? 정말 개이득인 부분이군요 야 좀 떨어져라 이 새끼들아 이제 그만 버티고 어 정말 개이득인 부분인데요 이야 젖될뻔했어요 정말 젖될뻔했다 하하하하 정말 야 하하 스릴했다 하하하하 아 이거 선택을 해야돼 으야 지렸다 짬프 한 번 더 짬프 지렸다 야 진짜 이제 좀 죽어라 개새끼들아 니네 왜 이렇게 열심히 버티는거야 시뻘놈들의 개새끼들이 너무 열심히 버텨 어? 어 teşekkür 뭐야 이거 완전 무안이잖아 이거 개사기잖아 야 진짜 개을읍네 길쭉 대가리들 많이들 떨어졌구만 가보자 호버버드 히어로 뭐야? 호버버드에서 떨어지지 말고 결승선에 도달하세요 나 처음보는데 호버버드 히어로 뭔 맵이야? 아니 무슨 결승전 이런 맵이야 별승 아니에요 아냐? 별승 아니에요 아 그냥 직진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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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 오른쪽으로 갈래 야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옆에서 대포가 날아온다 이거 잘 피해야된다 옆에서 대포가 날아온다 잘 피해야돼요 아 잘못 피하면 좋다는 운소가 있으니까 오우 오우 게임 기회 택을 했는데 맞았어요 자 2개지 오우 아 알아요 어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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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어 내가 제대로 왔나 보다 생각 생각 어 야 어 어 어 몰랐어 함부를 맞아야 되는지 아 넌 내가 답답하니 야 아 생다 코트 들어가라 500개 빼겠습니다 500개 빼 어 어 응 미션 없어 진짜 2 으 으 으 으 으 으 입맛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고맙습니다. 286개 289개, 입벌 9개 감사합니다. 이 놈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15,000개 맞추자. 40,000개 맞추자. 20,000개 맞추자. 20,000개 맞추자. 21,000개 맞추자. 아 씨발 졸라 손해봤다 어어? 어어? 아야아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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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와 존나 어렵다 아 어우 존나 어려워 아.. 빡세다 무슨 맵 나올까? 제발 수집 맵만.. 어 뭐야? 처음 보는 맵들이 너무 많다 어려운 맵들이 많이 나오지? 스카이라인 장애물 코스 아 나 이 맵 와라 아 이 맵 2 1 1 2 1 1 1 2 2 2 2 2 2 2 1 2 2 2 2 1 2 2 1 2 3 1 2 3 1 2 2 2 2 3 2 2 2 2 3 2 2 3 2 2 3 2 2 3 3 2 2 3 2 2 3 2 3 3 3 4 4 4 4 4 4 4 5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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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7 7 7 7 7 7 8 8 9 9 10 10 10 11 10 10 10 12 12 13 12 11 12 13 15 16 16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아 아 젠지 미리 쑤 아 어지러워 벽 4명 밖에 안 떨어졌어? 이 26명 남았으면 사람 많이 떨구는 게임 아마 수집 게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발 블록을 잡고 옮기세요 스스로 길을 만들고 점프에 장벽을 통과해서 뭐야 이거 무슨 그 그 휴먼 팔플랫 같은 게임이잖아 벽가이즈 아 존나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다같이 진짜 같이 해야 되는 게임인데 불러 옮겨 좋았어 좋았어 자 옮겨 이 개새끼들아 어떻게 한거야 어 요요요 요요요 아 아씨 옮겨 이 새발놈들아 아 좀 올라가줘 왜 이래 다들 아 망했다 아 씨발남들 아 망했다 개자식들아 아 좀 나와 나와 아이씨 진짜 나와라고 오케이 아이씨 정말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게임해봐야 의미없어 너무 빡세져서 게임이 오늘은 코인이 남았지만 여기까지 할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미션이 너무 어렵다 갈게 갈게요 가지마 가지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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